자, 영원히 기억에 남을만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계시는지요? 네, 저는 다시 한번 97년도에 콘서트와 방송과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, 97년 한 해를 저도 서서히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답하는 의미에서 98년도에는 좀 더 나태, 조금이라도 나태해졌던 저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98년도에는 좀 더 새롭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, 어...모두들... 네, 고맙습니다 아, 거북이 소녀촌 맞아, 네 알아요 네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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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사랑해요! 자, 오늘 97년에 서울에서의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의 콘서트 마치고 여러분들과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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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한 우리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용서할 그날이 올 거야 내 사랑에 세상 도냐 모아로 나게 다져내는 악리며 사랑하기를 어서 계속 서로가 바라보던 모든 나름린 같은 날의 또다 각오해 내 눈물 안 부른 세상의 모습을 많은 시간 준대도 널 위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같이 댄서 이렇게까지 아끼면 사랑해 계속 서로 막 바라보다 모든 나들이 부끄러워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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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걸음에 가난을 사도 행복한 얼굴 맞을 거야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가 나의 가치에 나의 가치에 나의 가치에 나의 가치에 나의 가치에 나의 가치에 사랑을 바라보라 모든 날에 나의 가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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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히 들어가세요.